거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과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 수단 만약에 인용재결이 나왔는데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앞에서 봤던 심파법 49조의 조문구조는 나중에 기본강의에서 조문을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논리맥락 잡는 데서 여기까지는 하기는 좀 힘듭니다 50조의 위원회 직접 처분 규정이 있다는 것과 50조에 의해 간접강제 규정이 신설됐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장성수단은요 취소 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거부처분 취소 징방과 의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용재결이 나오고 만약에 인용재결에서 만약에 위원회가 처분재결을 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형성재결이니까 그런데 처분명령재결을 했다 또는 취소재결을 했다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는데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실효성 확보수단입니다 특히 거부처분은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특위급입니다 부작인은 이미 타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방금 본 것처럼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와 의문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로 크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취소 심판에서는 재처분의무 그 다음에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그 다음에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여기 보세요 목차는 항상 직접적 수단을 먼저 검토하고 그게 안 되면 간접적 수단으로 넘어가는 게 논리적인 겁니다 똑같죠 재처분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 들고 그랬을 때 직접적인 재처분의무를 부르면 직접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간접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이 목차도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와 조문고주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